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어느정도 모이세요? SK이노베이션. 매수값 비중은요? 12만 5천원에 20%요. 최근에 살았어요? 많이 밀렸죠. 네. 한 2개월쯤 됐는가? 아 그래요? 힘드시죠? 이게 어떻게 주식이어서 올라가지만 매일 늘고만해요. 주식이요? 제가 올라가기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는데. 올라가나 올라가 해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. 그런데 지금 손질을 해야 되려나? 손질을 하지 마세요. 이제 움직일 거예요. 이제 좀 움직일 거니까 힘들죠. 목표가는 얼마나 달라는 건지 그것만 좀 맞으세요. 안 파실 거예요? 팔지 마요. 손해보고 팔지 마세요.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요. 13만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13만원까지는. 이게 언제냐면 6월 말까지는 팔지 말고 그냥 들고 가보세요. 그래서 13만원은 올 거예요. 그때까지는 이렇게 팔지 말고 쭉 끌고 가다가요. 13만원 오면 그때 팔면 되니까 손해보고 나오지 마세요. 여기 바닥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5월까지 밀렸기 때문에 은봉 3개 나왔어요. 월봉에서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양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. 양봉의 공간은 13만원이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면 13만원까지 오니까 13만원에서 팔고 나오시면 돼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네. 고맙습니다. 알겠죠?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. 네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